안녕하세요. 2024년 1차 우리 공채시험 헌법과목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은 학생들한테 연락도 받고 기분 좋게 만점도 받은 학생도 있고 처음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 좀 고전할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른 학원 학생들보다는 괜찮은 점수를 맞아서 45점, 42.5, 좀 못 보면 40점 이런 고속점을 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한 분들이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만 다만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공부해도 다 잘 보지는 못할 수 있죠. 약간 점수를 조금 부족하게 받으신 수험생들에게는 같이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또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내가 이걸 공부했는데도 틀렸는지 또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좀 봐주시면 그런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한 설명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우리 승진 문제에 대한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오는데 아직 우리 공채에는 안 나왔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헌법 해석의 기능이죠. 창조적 기능을 수행해서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역시 이제 61작전 문제에 그대로 똑같은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실질적 국민주권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기도 했고 헌법 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가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조문에 대한 해석 같은 걸 바꾸면서 이러한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는지 조심해라 라고 여러 번 말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현행헌법 12조에서 종례의 구금을 구석으로 바꾼 것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행헌법이 9차 개정 헌법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과거에는 8차 개정 헌법에 대한 구금을 규정하고 있다가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도 61작전 문제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문구인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 이제 나온 문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 절차에서 구금당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문제들 잘 풀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당연히 문의적 한계죠.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건 판례가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것도 뭐 다포특 자료, 우리 마지막 특강이죠. 다포특 자료에도 있었고 당연히 핵지청에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퇴, 기본반부터 계속 이어서 쭉 따라오신 분들은 복퇴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을 문제가 되겠어요. 4번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에 따른 해석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강의부터 첫 시간에 배우는 판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만 혼동을 할 수 있는 공부가 부족한 분들은 조세법률주의가 왜 나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많이 봤던 것, 심지어 답보특에서도 우리가 해놨고 또 당연히 60일 교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만 하고 있었으면 잘 맞출 수 있었겠죠. 우리가 첫면에서 첫 문제부터 아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입법, 정책결정의 방향 이런 걸 제시하면서 따르도록 하고 있죠. 구속력을 가지면 따르도록 하고 있죠. 기본원리가. 결국 이제 우리 헌법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게 헌법의 기본원리겠죠. 기본원리겠죠. 또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되면 그건 위헌이 되겠죠. 위헌이 됩니다. 이 지문도 핵지총에 그대로 나와 있고 복태 같은 데서도 여러 번 풀어봤을 내용이 되겠고요. 답이 되게 쉬웠죠. 2번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지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대지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10조로부터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죠. 여러분 우리 많이 공부했던 거 뭡니까? 맨날 공부했던 거 뭐죠?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법인을 처벌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무과실 책임 규정들이 다 위헌이 되었다고 했죠. 법인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이 됩니다. 물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 양벌 규정이 있어야 되고 과거의 양벌 규정들이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돼서 모두 위헌이 결정을 받았다. 수업시간에도 여러 번 선임감독상의 주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2번만 보고 넘어갔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문화국가 원리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사건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죠. 정부는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 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평등하게 지원을 해줘야겠죠. 평등하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문화적 평등권 실현. 우리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편 부당의 원칙이죠. 불편 부당의 원칙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4번.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 원리 하나라고 하고 있으며 뭐 여기까지 문제였고요.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 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라고 있다.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 공부할 때 특히 행정작용에서는 법률 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으로 큰 양대 틀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기본기가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핵지청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시면 우리 시험의 단골 주제죠. 벌써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물어보고 있었었는데 신뢰 보호 원칙이 또 나왔습니다. 신뢰 보호 원칙. 법률에 따른 개인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유인된 신뢰죠. 유인된 신뢰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이 개인의 신뢰 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거꾸로 돼 있죠. 마지막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1번을 좀 실수해서 고르신 분들은 대충 눈으로만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유인된 신뢰? 유인된 것이라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운 분들은 틀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수업실 항상 맨날 뭐라고 했나요? 공익과 사익. 법률 개정 이익이 얻을 수 있는 공익이라면 침해된 사익. 그 중에서 사익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 보호 가치 있는 신뢰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역시 60일 잡종은 교재에 그대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번도. 그렇죠? 이번에 아예 2년 6개월. 이거 60일 잡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말고 8년에 대한 것도 있죠. 이게 위헌이 된 다음에 8년짜리는 합헌이다라는 판례도 우리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뒀던 내용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 보상제도를 신설하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최고 보상제도 어떻습니까? 이게 노동능력을 상실한 분들에 대한 지원금, 이런 보험금이 한 200이었는데 10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나가야 될 돈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수입이 줄어든다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은 어느 정도 계속 기존 제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개정법 시행 전에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장애 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2년 6개월의 경과 기간 동안 구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최고 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신뢰보원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반되죠. 이게 특이하게도 2년 6개월임에도 신뢰보원 측 위반된 판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다 잘 알고 있었을 것 같고 또 마침 60일 약정 교제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2번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헌법상 법치국과 관리의 파생원 측인 신뢰보원 측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그 하위 법규에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관리의 입시 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 적용되는 것은 마지막에 틀렸죠.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서 국가관리의 입시 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도 적용이 된다. 우리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수능 제도. 제가 이제 수능이 됩니다. 그 전에 공부하시던 분들은 학력고사를 보고 있는데 수능으로 바꾸는데 바로 바꾸면 안 되겠죠. 분명히 기존의 신뢰가 충분히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이거는 핵지총에도 그대로 있고 항상 모든 법이라는 거 세법을 표현해 포함해서 모든 법은 항상 개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세금이라는 건 어때요? 국가적 상황, 그 내부적인 국민들의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좀 깎아줄 수도 있고 유류 보조금이라든지 도의 말하는 휘발유 같은 게 값이 너무 올랐을 때 그때는 세금을 좀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신다면 당연히 4번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의 재정과 개정에 관한 거 보시면 1번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헌법 개정 권력이죠. 우리는 헌법 개정 권력자는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국민 주권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내적으로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다. 당연히 헌법 개정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갖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다. 아마 두 번째 줄 이런 내용들이 폐지하고 모색하는 건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관련된 게 뭘까요? 우리 유신헌법 판례를 기억해 보시면 긴급조치, 유신헌법 박정희, 그 당시 독재로 하던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해서 유신헌법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헌법 개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형사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죄가 확정돼서 형까지 살았겠지만 당연히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겠죠. 결국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 헌법을 개정하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제 문제 있으니까 의원내각제로 개정해보자. 이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아니라 허용이 되죠. 당연히 허용이 된다. 유신헌법과 관련된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1번에서 잘 모르더라도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2번은 조문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3번, 3번 우리 너무 많이 봤던 거죠. 맨 마지막에 헌법의 각 개별 규정의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여기가 틀렸죠. 중간에도 다 틀렸어요. 그래서 헌법, 재정, 규정이 무엇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으로 구분한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구분한 게 가능하지 않죠.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칼슈미트 얘기 살짝 해드렸죠. 굳이 여러분이 그런 헌법과는 몰라도 되지만 헌법,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을 구별하는 이런 이론. 그런데 그걸 왜 공부했다고 알려드렸어요.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셨다면 3번이 틀렸다는 건 쉽게 아셨을 테고 정 몰라도 4번이 답이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128조 내지 130조에서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수문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 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만 잘 봐두면 되잖아요. 관수문법도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문의 헌법과 동등한 회력, 동일한 회력을 갖고 있다. 법률보다는 우위의 회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은 쉽게 풀 수 있어야겠죠. 그 정도 받으시고 다만 여러분이 약간 회독이 부족하다든지 공부에 실력이 부족하시면 1번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실수하는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기본권 주체에서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 정책과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자 일단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직업의 자유가 나왔죠. 게다가 첫째 줄에 뭘 말했어요? 의료인이 나왔죠. 우리 맨날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직업의 자유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특히나 의사 자격이라든지 변호사 자격 같은 것은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장 선택의 자유만 제한적으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다. 그럼 1번이 맞다 그러고 넘어가셨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점수가 좋은 이런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1번만 보고 2, 3, 4번이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골라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다 풀었겠죠. 그 다음에 2번 거주의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의자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 및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건 뭐 틀리지 않았겠죠. 외국인한테는 입국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은 허용을 안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이게 원칙이죠. 원칙.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기타 공공단체나 국가기관 대통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적 지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배웠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사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 자신이 공무당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죠. 이건 개인적인 지위에서 내가 잘리는 거니까 주민소환을 당하면 잘리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조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3번 같은 걸 고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4번은 자주 보던 판례는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법에 설치되고 국가가 교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만약 이게 4번이 맞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법인의 성격, 공법인의 성격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다른 판례랑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게 문제였고 6번은 1초 컷이죠. 1초 컷. 이건 뭐 문제만 길지 뭐 푸는 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람. 흡연권, 혐연권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걸리다. 소위 말하는 기본권 서열 이론을 통해서 판단한 건데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지겹게. 3번에 있는 적극적 단결권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나오면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것도 몰랐다면 그건 합격의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 3번을 고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 공부할 때 맨날 주의하라는 게 뭐야? 4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권 개인적 단결권이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공부해왔다면 기본권 서열 이론을 적용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여기 적극적 소극적도 있고 그렇죠? 우리 수학권 같은 거 있죠. 수학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수 소위 말하는 수업권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6번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 그다음에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거 1번은 이미 우리 시험에도 기출이 됐었고 뭐 그래도 여러 번 본 적 목적의 정당성 날아가는 거 제가 답보드 특강 답보드 특강 하기 전에 이미 또 특강을 또 해드렸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때 목적의 정당성 날아간 거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날아간 것도 중요한 거 해드렸는데 3번에 나왔어요. 이게 3번이 답이에요. 이거 답보드 자료만 잘 봤어도 3번 고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2번을 많이 골랐다고 합니다. 2번을 많이 골랐다고 하는데 2번에서는 여러분이 방법의 적절성 관점이 아니라 치매의 최소한 관점입니다. 그 부분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4번은 1, 2, 3, 4 중에 3사가 날아가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시험날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총평하고 나오는데 7번을 많이 틀렸더라 함정에 많이 빠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는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학생은 또 와가지고 60일 교재도 있지만 선생님 마지막 모의고사에 선생님이 이거 아예 답으로 내셨어요. 치매의 최소성이 맨 앞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2번까지 보고 빨리 2번은 제낄 수 있었어요. 3번은 교재에 있잖아요. 답보드 교재에 있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틀린 학생들은 덤벙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뭐 이거 여부에 관한 교재 뭐 이런 거 보고 대충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이 있더라도 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4번은 뭐 사실 3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4번은 뭐 사실은 수단의 적합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이 특별히 외우고 있지 않은 건 제가 다 뭐라고 했어요? 1, 2는 인정되는데 3, 4가 날아가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잘 풀어두시면 될 것 같고 8번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2번이 정답이면서 이게 위헌인데 이게 뭐 고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대상과 좀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행정이법 부작에 대해서 모든 걸 여러분한테 다 해드리진 못해서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1번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이런 내용인데 아마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기억을 했었으면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핵지총에 부진정이법 부작이라는 게 써 있거든요. 부진정이법 부작이라는 게 써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를 하고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명예권을 침해하는 이게 좀 까다로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법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리하는 자기의무지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의무가 아니다. 되어있는데 이 판례는 헌법에서 유리하는 거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이런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문제 없겠죠.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개성공단하고 좀 관련이 있죠. 개성공단 같은 거 사업의 투자 금지 등으로 대북 조치로 인해서 북한하고의 교류가 중단되는 이런 개성공단 중단 보상규정 같은 거 보상위법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 라는 거 22년 최신 판례는 제가 넣어놨었는데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은 틀리셨어도 당락에 좌우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9번이 좀 어려웠죠. 9번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여러분들이 제안 같은 걸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다 본 겁니다. 다 본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1번은 1번은 뭐 고르시지 않았을 것 같고요. 호흡 측정 호흡 측정 조사하는 건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안이지만 그렇죠. 이건 뭐 침해가 아니다. 기억하고 있던 내용이 되어 있고 2번이 응급의료법 이거 나왔는데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에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회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저도 이거 판례를 가리키긴 했는데 사실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쪽을 강조해서 가리킨 부분은 아닙니다. 강조해서 가리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이런 진료에 대해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은 아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최신 판례에서 했었고 4번은 역시 받고 싶지 않은 치료 과목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2번을 고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만 그리고 또 문제에서 몇 가지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10번으로 가보시면 평등권 평등권은 별로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1번은 제가 이제 최신 판례 수업할 때 재밌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예비역 여성 군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예비역 군대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는 거 이런 거 다 병역 의무의 이행입니다. 병역 의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둬라. 그리고 합헌이다. 그래서 다들 많은 학생들이 1번만 보고 나머지는 안 풀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2번은 자사고사건에서 우리 중복지원금지인데 엄격한 심사적도 비례원칙 위반역으로 심사하는 거 이거는 제가 심지어 기본반 학생들한테도 알려줬던 내용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았겠고 그 다음에 3번도 독립유공자 한 명으로 선정한 것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요구에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안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건 심사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뭔가 보상금을 준다는 건 어떻습니까? 침익적입니까? 수익적입니까? 수익적이죠. 그럼 입법 재량의 범위가 넓겠죠. 심사기준 자체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거고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면 충분하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 진학의 기획연정 즉 각자의 능력에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의 금지단다는 차별금지 원칙을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 쪽에 가면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31조 1항이 교육의 영역이 11조의 특별규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핵지총에서는 10조 1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풀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이번에 좀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됐죠? 많이 안 됐는데 일단 1번은 DNA 감식시로 채취하는 건 우리 뭐 신체의 불가침권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런 DNA를 채취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다. 하지만 침해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살인사건 범인 잡는 얘기 같은 거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2번은 틀린 사람이 뭐 없겠죠.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최신 판례니까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게 과잉금지원칙 적법철수원칙 모두 위반이 됐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3번이 이제 뭡니까?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관의 하한을 정한 형법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불속원칙에 적법조항에 형벌불속원칙이 적용되죠. 이거는 소급적용하는 건 형벌불속원칙 위반이다. 4번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조차 원칙에 중요한 내용이 해당한다. 이거는 2번 판례와 관련된 거죠. 우리가 출입국관리소 이런 소장이 집행을 하는 기관이 이걸 강제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는 건 적법조차 원칙 위반이다. 최신 판례에서 살펴본 부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나왔죠. 직업의 자유 나왔는데 문신시술이죠. 문신시술을 업으로 가진다. 문신시술 금지하고 이게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죠. 문신시술이 따라서 치매가 아니니까 이건 뭐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아마 2, 3, 4번은 뭐가 나왔는지도 몰랐었을 이런 내용이 되겠고 2번은 직업선택의 자유랑 직업생의 자유 말하면서 단계이론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서 직업생의 자유는 제한당하는 국민 기본권 주체 입장에서는 좀 덜 기본권 제한당하는 느낌이다. 따라서 좀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해놓고 가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 맨날 이화여대 사건이죠. 땡땡 학교법인 땡땡학당 이화학당이었는데 여성만을 이제 로스쿨 이화여대 로스쿨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남성 수험생 입장에선 불리해지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가 아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매매도 직업에 들어가죠. 성매매도 직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제한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 소득활동이 직업의 개념이죠. 직업의 개념이고 공공무여성은 직업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자유 문제는 뭐 답이 좀 쉬웠죠.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임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사회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불가격을 한다. 소위 말하는 이제 뭐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2번이 쉬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어쨌든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 신분을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가입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걸 침해하지 않죠. 뭐랑 헷갈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이나 결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으로 답이 쉬웠습니다. 3번도 뭐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 뭐 핵지총이 그대로 있는 국기 모독행위 뭐 이런 거 문제가 없었고 4번은 이제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안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만약에 내용중립적 규제라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4번은 위헌이죠 위헌이기 때문에 내용중립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뭔가 내용중립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 된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아마 근데 대부분 2번까지만 풀고 4번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2번이 너무 당연해서 근데 4번 풀러다가 내용 규제 아 뭐야 이러다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분이죠 그런 분들은 조금 국어적인 부분을 조금만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14번 1번은 우리 경북대 집회자유에서 일반인 자유로 통해할 수 있는 장소에 이루어지며 행진된 장소 유당을 동반해만 성립한다는데 이거는 뭐 경찰학에서 잘해도 되는 거잖아요 시위의 개념이죠 시위의 개념에서 혹 이걸로 제한되는 거 아니고 경북대 교내에서의 시위에 대해서도 집시법이 적용된 사건 잘 기억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이 이제 문제의 지문이죠 여러분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 집회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정질서에 대한 위협에 예상되는 경우에 하나여 예상했을 예상 예상되는 경우에 하나여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이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에요 이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여기는 우리 판례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명백하고 현재 존재하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드렸으면 아 2번을 안 고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인천 애들 뭐 최신 판례라도 다 잘할 줄 알았더니 또 또 결론을 좀 잘못 봐요 허가제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얘기인데 우리 뭐 많이 풀었죠 과잉금지원칙이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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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얘기를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3번을 고르고 온 안타까운 학생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기본반이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선거기관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원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비해 해당 일반 유권자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물론 이제 판례 자료에도 판례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22년 위험 판례는 제가 23년 위험 판례에도 모음에도 좀 넣어놨었는데 그리고 아예 또 2023년 기출문제로 만든 모의고사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2023년 기출문제로 만든 모의고사도 몇 개지는 여기서 가고 왔는데 제가 꼭 풀어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기출에 대한 추록이다 이 부분은 꼭 풀고 가라 근데 생각보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혹시 틀렸다면 반성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번은 조금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주 보던 내용은 아니에요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냐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이다 아마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일반인의 감수성인가 개인의 감수성인가 아닙니다 일반인의 감수성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일단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호한다 이건 뭐 일반 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논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거 구별해야 된다 판례가 그런 거 구별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별다른 쟁점이 없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왜 얼굴이 노출되죠 얼굴이 노출되니까 제한하는 건 맞습니다만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침해는 아니고 4번 패킷감청이죠 인터넷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하나로 정한 통비법 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 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얘는 과잉금 전치기반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점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있다고 나오면 영장주의반 아니다 라고까지 말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걸 틀리고 오셨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성을 해야겠죠 영장주의반 아니다 과잉금 전치기반이다 이러한 특별한 통제조치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게 위원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좀 쉬웠죠 역시 이것도 쉬운 문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자의결정 보호 대상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느냐 포함한다 이런 것들 됐고 2번도 개인정보가 뭔지 당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또 당연히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DNA 남들과 다른 식별 가능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런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보관한다는 과잉금전치계에 대여 개인정보 자격 결정을 침해한다 데인데 핵지총에도 있고 제가 복퇴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조심해라 라고 내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지만 외부로 알리기 위해서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라도 이해해둬라 혼자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관해서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 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전치계에 비해 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격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에서 진료정보를 공단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핫판이라고 했던 거 이것도 자주 보던 건 아닌데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는 3번에서 끊어주셨어야죠 3번에서 끊어주셨어야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는 기억은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내용상 이런 것들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게 뭐였네요 기억은 못했죠 준법사역사 사건 엄밀하게는 우리 현재는 양심의 자유의 제한도 아닌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니은 양심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 행위가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여기 우리 반보 소지 취득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소지 취득 행위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60일 작전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다 알아둬라 라고 했던 부분인데 수업을 잘 듣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맞췄을 텐데 그리고 불사 실수하시더라도 기역, 디귿, 리을이 쉬워요 기역, 디귿, 리을이 쉬워서 답은 그렇죠 2번으로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알면서 풀었으면 좀 더 여러분이 많이 편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하는 거 문제 없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안관찰 제도 자체는 뭐 합헌이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니은이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60일 작전 때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했던 분들은 잘 풀어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 19, 20은 거의 서비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서비스 문제에서 1번에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영권 및 저작인적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23조에서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는 원리에 해당한다 저작권 이런 거 재산권 성격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는 거고 2번은 너무 많이 봤던 거죠 헌법 23조 3호는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은 것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건 뭐 여러 번 그렇죠? 너무 많이 제가 출제해서 미안할 정도로 출제했던 거고 3번은 아 이건 뭐 땡큐였죠 그래서 여러분 15억 이거 뭐 최신 판례 설명할 때 15억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많이 규제 정책을 많이 폈단 말이야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규제할 수 있잖아 15억 괜찮아 합한 뭐 이건 결론 이상을 묶긴 어렵지 않았으니까 3번이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해서 쉽게 찾았겠고 4번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전수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주항은 재산권 침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양자 같은 거 설명해 주면서 조금 이제 힌트를 좀 드렸던 부분 있으니까 잘 풀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구조청권 19번에서는 9차개정원법이 현행원법에 들어왔다는 거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이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죠 단순히 청구권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이건 뭐 기본강의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풀 때도 여러 번 했고 핵지청에도 있는 내용이고 3번이 이제 우리 상호주의죠 상호주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5년 5년이 위헌이 아니라서 10년으로 개정됐다 위헌은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쉽게 풀지 않았을까 근데 또 여러분들 마음 급하니까요 3번만 보고도 답을 알았겠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기본의무를 물어봤죠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답보특에서 훈련 훈련 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거 이런 건 병역의무의 이행의 일종이라고 했죠 병역의무의 일종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법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3번은 너무 쉬운 질문 다 아는 대로 법적인 불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4번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용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거 이것도 있고 뭐 있습니까 이것도 뭐 있죠 보수 지급하지 않고 병역기간으로 쳐주지도 않죠 쳐주지도 않는 건데 이건 제가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도 일종의 혜택을 받는 거다 이런 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군의관이 참아야 될 공중보건의사가 참아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풀어줬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 이제 걱정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42.5 45 47.5 50점 다양하게 잘 맞아왔고 잘 못 본 학생들은 뭐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의 차이죠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과를 좋게 받으신 분들은 체력과 면접시험 잘 준비하시고요 원하는지 않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을 잘 추스린 다음에 다음 시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